3장은 3장으로 언니가 어떻게 파동이 될래요? 내가 파동이 될래요? 그러면 제가 1등 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순서로 저희도 하면 되는 건가요? 네 어떻게? 마이피나그를 정식할까요? 콜팩을 1등으로 하죠 그러면 콜팩을 1등으로 하죠 콜팩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피난회로 돌아보면 저희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저는 3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첫번째랑 두번째 나눴어요 2 2 첫번째는 이제 문윤겨 저번에도 1번이었는데 오 1번이에요? 저도 저번에 1번이었어요 내가 오늘 1번 하는게 되게 강해인 것 같다 네 저희가 공연을 공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또 1등과 콜차가 좀 나눌겁니다 그래서 힐링에게는 선물이 아닌 선물이 아닌 창춘도 아니 박스를 무슨 우리 팬들과 저희 뽑을 뜨거운 칸 그리고 벌떼에게는 벌칙을 드립니다 벌칙이 있어야 재밌죠 둘 그렇다면 저희가 투표를 시작해볼건데요 채팅창에서 투표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투표를 콕콕콕 한 번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투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박수 투표가 시작이 됐구요 그렇다면 첫번째 승차인 바로 바로 윤경언니가 먼저 무바야 예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오늘은 풀목을 했다가 따르지 않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 부분에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아봅시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다리에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파이팅